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집 아들이고요 파석집 아들인데 나이는 아무도 몰라요. 약간 신비주의 콘셉트. 음.. 아무래도 하숙집 주인의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더라고요 뭐 했어요?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하겠어요 내일 없을 거예요 이 집에 내일 나가요 이제 뭐라고? 잘 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집 주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먼지가 많아요 뭐야 대체 네 네 안녕하세요 합숙집에서 맏형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일하다 오셨나 보네 아 또 제가 과자를 또 이렇게 어우 뭐야 너무 수사 와서 피곤하지 뭐 하다 왔다고요? 방금 막 수능이 끝나고 이제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윈트특구를 좋아하고 엄청난 기분 파인 그런 학생입니다 고구마대학교 고구마대학교 법학과 고구마대학 박재희입니다 유럽연합은 중국 브라질을 비롯한 5개국의 국물류 네 국물 과자 과자류 과자류 예 진은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아나운서 지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슈유 그레슈유 어 농구에 축구 농구에 축구 농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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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헤어밴드는 농구인데 농구 축구 농구에 신났었어 호주에서 온 제이크라고 하고요. 저는 축구 잘하는 대학교 있잖아요, 한국에서 스카우트 받았어요. 엊그제도 이제 축구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가 너무 안타깝게 한 7대 0을 이겨서 상대 팀한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막냉이 아나요? 혼내요. 아, 혼내요. 아이가, 아이가. 떡볶이 들었어요, 떡볶이. 뭐예요? 좀 잘생기게 찍어. 와, 끊을 시간이네. 와, 맛있겠다. 저는... 잘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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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근데 오늘 왜 부른 거예요, 진짜? 저 축구 연습하러 가야 되는데. 이건 NBA인데. 아, 농구도 가끔 해요. 아, 선해요. 지인은 저 아나운서 지방생이라.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나뉴스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나뉴스에. 박성훈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수능 끝나는... 아, 수능 잘 봤어요? 못 봤어요. 공부하느라 우리 방에도 못 들어가고.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아직. 근데 내가 아직 못 본 거 같아.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니야.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왜 자꾸 사투리... 나도 자꾸 사투리 쓰게 되잖아요. 그냥 사투리로 할래요? 아, 왜 다 내 컨셉 벗겨요. 그럼 안 되죠. 하숙이 너무 재밌네요. 태어난 거는 충청도인데 이제 Raised in Australia. 아무튼 제가 부른 이유는 하숙집 숙박을 한 지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맞아요. 1년이라네. 지긋지긋한... 제가 또 아들이잖아요, 하숙집아들.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주인이 도대체 누군데? 이게 부모님이. 아, 부모님. 모르세요? 알아요. 저번에 만났잖아요. 아, 맞다. 주차장에서 만났잖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다 올지는 몰라. 이럴 땐 좋아요? 아, 이럴 땐 좋아요. 아, 이럴 땐 좋아요. 좋네요. 정원 삐깔... 저분 나갈 거예요, 네. 불편했던 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하숙집에 일단 샤워기가 있잖아요. 그 천장에 달려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 알아요. 알아요. 연식이 오래돼서 곰팡이도 피고 약간 떨어지랑 말랑 해요. 하숙집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나가고 싶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렇게 다 같이 쓰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밤마다 야식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야식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이건 뭐 빙개하는 거 같은데. 빙개, 빙개를 두지 마세요. 유익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유익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데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야식을 먹는 사람이 자주 먹는 사람이 두 명 있거든요. 이 안에서 두 명 있거든요. 아, 저 이거야. 야식의 문제다. 누구예요, 이거? 먹을 때마다 계속 설거지 안 하더라고요. 어, 잘 치워줬으면 좋겠네요.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 라인은 네가 쳐다보고 안 돼. 주부에 또 먹어도 안 해. 근데 저는 아니지만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설거지를 매일 하면 물세가 들어요. 지금 돈 없잖아요. 물세요? 수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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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세. 모든 물건이 다 일곱 개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 같은 건 봐도 이제 뭔가 쌓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냉장고를 일곱 개 쌓을 수는 없잖아 내기는 거예요? 희승이 형이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보컬 연습을 너무 과하게 고음 연습하지 않나 대학 가요제 그 시상식을 좀 준비하느라 그러면 제가 방음 부스를 방음 부스를 설치해 줄게요 벽에다 신문지 붙이면 방음이 된다거든요 아 저렴한지 아 저렴한지 계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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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우리 리더님밖에 없이요 제가 왜 리더예요? 리더님이 아니라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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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주인님 아니잖아 할 거였다 우리 정원인 정원인 주인 아들님 주인 아들님 저는 개그 캐릭터가 아니어서 점점 스릴러거든요, 스릴러 영화인데 거기서 많이 소름 끼치고 되게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샤워할 때 다들 폼클렌징 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아, 재현해 주실래요? 그러면 저희가 하도 남의 걸 막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처럼 약간 이렇게 해놔요 이걸 건드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치실로 저는 보통 하거든요 치실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씻! 씻! 빛이 있거든요, 제께? 저희가 피스 붙이잖아요 본드로 붙이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날 피스를 안 붙였는데 본드가 엄청 묻어있는 거예요 이제 몰래 딱 이렇게 갔는데 근데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러고 있었어요 아, 진짜 한 마디 하시죠 심판이 못 본 건 반칙이 아닐까? 심판이 못 본 건 반칙이 아닐까? 심판이 못 본 건 반칙이 아닐까?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저격수가 맞긴 한 뒤 지금 늦고 있다 아, 지금 요즘에는 사춘기라 조금 제 말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요즘에는 좀 사리고 있습니다 받은 그 티셔츠가 있잖아요 각자 저희가 다 이름을 써놨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J라고 쓰여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입고 나서 벗는 거 보니까 뒤에 크가 써있더라고요 뒤에 크가 써있더라고요 뒤에 크가 써있더라고요 진짜 옛날인데 그 프로그램 그거 작가 했잖아요 J를 불렀는데 내가 대답한 적이 없어요 오늘 회의 엄청 유익했죠? 다양한 규칙들이 생겨서 어깃게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니키 이게 영감을 받잖아? 아무것도 안 들려 아이고 저는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 에이, 하지만 무서운 거를 거실에서만 심지어 얘도 될 거야 이번 적에서 이게 영감을 받잖아? 아무것도 안 들려 와, 아티스트네 와, J 형이지? 예 오, 얘 잘 그렸다 와, 진짜 잘 그렸어 야, 진짜 뭐야 야, 그거 아니야 아, 사진이란 그림 그리는 거 쾌적한 하숙집을 만들기 위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규칙, 니키가 적어줄 거예요 저 하나 얘기할게요 이거는 오이하지 말고 잘 들어요 오이? 그 문을 작업실에서? 네, 갑작스럽게 오면 오! 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정원이 그거 질리는 사람 안 됐니? 그거 일부러 하시죠? 솔직히 막 이렇게 열창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딱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노크를 할게요 대신 노크하고 대답 안 듣고 대답 안 듣고 그냥 들어갈게요 빵빵해 그냥 빵을 잠궈야겠네 그 우리 맨날 야식을 시키잖아요 먹을 사람 있어?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먹는다 해 근데 와가지고 아, 좀 맛있어 보이니? 하고 한 입 먹어 아이스크림을 수급을 제가 먹고 싶어서 받으면 보통 안 먹겠다 온 사람이 한 명씩 한 명이 꼭 있어요 근데 일단 혹시 몰라서 민트 초코 하나 시켜놔요 아, 그거 맞아 진짜 맞다 그걸 약간 바라고 했어 그 사람의 센스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 시키면 되게 서운해 뭔지 알지? 뭐지? 지금 먹고 있는 분? 아, 이분... 뭐야? 관리할 때는 안 먹는데 먹을 때 많이 먹어요 한 입이 아니에요 한 식사 한 식사만 한 식사 시킨 사람보단 많이 먹어요 어! 저번에 그랬어 오케이 서로의 물건을 좀 건드리지 않기로 서로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볼드를 이제 잘 지켜야 돼 버전이 안에 있는 볼드를 이제 잘 지켜야 돼 네 서로의 포스트다 이거 이렇게 적고 있나요? 아니, 뭐야 이거 안키가 안키? 무슨 니키입니까? 알어, 알어 아, 너보다 알어 여기, 여기 그냥 손발 잘 씻기 손발 잘 씻기 기본이듀 기본이듀 진짜 제가 또 할 말 있는데 잘 때 자꾸 누가 샌드백을 쳐가지고 샌드백을 쳐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오늘 또 뭐 예술적 감각으로 옆에 머리도 따고 오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잠으세요 잠으세요 너 지금 나 범드렸냐? 음... 내일도 잘 벗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교하는 박재범님처럼 몸을 키워주길 바랍니다 교실에 우리 컴퓨터실이 있잖아요 그 컴퓨터실은 교육 목적이잖아요, 사실 아, 네 그런데 아... 따로 이거는 얘기하진 않을게요 어우, 너무 찔리는 사람 있을 거 같아요 진짜 너무 찔리는 사람 있을 거 같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자 같이 이동을 했었어요, 그분이랑 근데 그분도 이제 일을 하신 줄 알았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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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글 야 정글 야 정글 너무 너무 들려 어 거의 저희 중학교 시절을 함께한 거의 친구죠 네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나 진짜 할 말 있어 형 그거 게임하려고 가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어 뭐 말하는 거야 지금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그 작업하러 갈 때 제가 씻고 가려고 해가지고 30분을 넘게 씻었어 몰랐어요 뭘 몰라 너 그래 내가 빨리 씻으라고 했더니 어 알겠어 형 빨리 씻을게 그랬는데 둘 다 이거 너무 한 게 정원이도 너무 오래 씻었고 선호 씨도 가서 게임하려고 빨리 가려는 거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 음악 동아리 입금이로서 이제 따끔한 일침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 교실에선 공부하자 내일은 함께 집에서 그분들도 이제 먼저 이사 왔을 때 샤워 시간이 이제 되게 길어서 노래 세 곡을 끝마칠 때까지 나오는 걸 규칙으로 했다고 그러면 리믹스 해가지고 한 곡당 한 시간짜리 들으면 되겠네 그렇다고 빅이 슈퍼스타링스 스타믹스 빅이 슈퍼스타링스 빅이 슈퍼스타링스 40분짜리 그거 나오는데 한 20년 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실에 선배님들이 계신데 선배님들께서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싸우다라고도 잘 마무리 짓기 잘 화해하기 제가 또 가장 나이가 많기도 하고 하니까 중재자 이 중간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엔 하이펜 룰 1번 한 입만 하지 않기 2번 노크하기 3번 성훈이의 물건 건들지 않기 손발 잘 씻기 작업실에서 게임하지 않기 샤워는 4곡 동안 하기 7번 잘 싸우기 잘 싸우기 잘 싸우기 잘 싸우기 잘 싸우기 지지 않기 얼굴만 피하자 급소만 피해서 때라 싸우더라도 잘 풀기 얘 다 지지 마라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당연히 지킬 수 있죠 멤버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믿고 있고요 기대는 안 해요 그래도 저희끼리 다 같이 정한 거니까 한 번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무슨 회의 했나요? 그림에 집중하고 있어서 저한테 아무것도 안 돌아왔어요 1년 동안 티격태격 싸우기도 했지만 좋은 일이 또 많았잖아요 한 번 얘기를 해볼까요? 스케줄 힘든 거 하고 방마다 와가지고 같이 먹는 거 7명이 다 했을 때 제일 재밌어요 다들 막 콜라 같은 거 들고 막 여태까지 수고 많았어요 하면서 막 그런 거 텐션이 그때 제일 높아요 맞아 제일 높아 우리 제이씨가 구워주는 소고기도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한 번은 뭐였더라? 양고기였나? 버터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치익 하자마자 이제 무슨 구름이 그냥 그때도 대박이었을 거예요 생선 아 연어 연어 아 맞다 연어였다 아 그때 진짜 냄새가 진짜 기름이 한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형편이 형연이 아닌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저희 하숙집이 이제 브루스타가 엄청 세요 네 너무 너무 세 거의 중식단만이 세가지고 웍지를 해도 될 정도로 세서 한참 프라이팬이 탔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대학 가료제에서 내가 또 이렇게 새로운 대학생들 타이틀을 얻게 돼가지고 그때 저희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좀 도와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여기 하숙집 그 친구들과 그런 상을 받게 돼서 좋았어요 몰랐다니께 가 있어요 갑자기 저게 뭐예요? 뭐랄까요? 몰랐다니께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좀 보람께도 있어요 여기 좀 보람께는 뭐예요? 아 어텐션 플레이스 아 어텐션 플레이스 몰랐다니께 아무튼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연습생 때부터 몰래 만나긴 했잖아요 나 이거 BTS 봤었는데 오 저도 형은 진짜 딱 아이랜드 들어갔을 때 다 그대로였어요 성격 난 니키 카레집에서 니키 맨날 맨날 밥 먹을 때 맞아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카레집에 이렇게 벽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머리 색깔만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 이게 살짝 미중이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아니 계속 밥 먹을 때 너무 신경 써요 맞아 아 저는 자라 아 실력이 정 멤버들한테는 좀 관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제이 형이랑 희승이 형한테 많이 관심이 있었던 거 같아요 지금은 좀 바뀌었죠 그렇게 해주라네요 평소에는 같이 있으니까 카톡 이런 거 절대 확인 안 하는데 휴가만 가면 연락하지 않아요? 맞아 행전 전화 안 하는데 막 전화하고 그래요 제이 형이 계속 영상통화 해가지고 저번에 등산 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전화 왔었어요 아니 저번에 너 나한테 영통 걸었는데 아무도 없는 척 했는데 옆에 아무도 없는 척 했는데 옆에 어머니 옆에 어머니 계셨어 진짜 나 그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았어요 희승이 형이 딱 이제 틀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 희승아 하면서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희승이 형 깜짝 놀랐어 어! 하면서 그랬던 페인드 대시대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바다에 갔었잖아요 마지막 날에 아 네네네네 수영도 못 하면서 우리 이렇게 그냥 겁도 없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지 좀 하면서 그때 이제 영화 고르다가 결국 못 봤던 기억이 나네요 취향이 달라가지고 성훈이랑 막 정훈이가 아 액션 보자 그러면 이제 니키가 아 나 공포 쪽이 좋은데 하면서 선호서 아 나도 공포 쪽이 좋아 희승이 형은 좀 더 스펙테클한 거 보자 하면서 막 그러고 제이크 형 제이크 형 그냥 중간점에 가자 점점 가자 가자 아 나 돌아갈게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신나게 고르고 있는데 걔는 눈치 없이 그냥 아 나 잘래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정리해 아 나 잠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제이크 형 진짜 빨리 자요 잠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하 그래도 컨디션 관리를 하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잠이 많아요 오늘 가서 볼까? 한 번도 없어요 오늘 가서? 응 좋아 그럼 오늘 공포영화로? 또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서로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상관없어요 저는 공포영화 잘 못 봐가지고 근데 저 로맨스 이런 거 싫어 나 이제 이렇게 응 하면서 보다 옆에 보 한 20분짜리 영화가 나오지 않는 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럼 톰과제를 볼래? 짱구 볼래요 짱구 짱구 재밌다 아니면 도라에몬 짱구 저희가 솔직히 1년 동안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대표님 덕분이잖아요 한 마디씩 가면서 해볼까요? 직접 해봅시다 대표님께서 항상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쭉 함께 할 거니까 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은 체육을 만들 수도 없던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체육 같이 만듭시다 사실 저 1년 전만 해도 진짜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민트초코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확인되면 제가 더 큰 걸로 이제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다양한 추억도 쌓으면서 재밌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비춰주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있는 거고 그만큼 앞으로 이제 저희가 저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를 탄생시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솔직히 몇 달 동안 여기 월세 못 냈잖아요 근데 왜왜왜왜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밀렸어요 밀렸어요 저희 7명의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버리시면 안 되고 항상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대표님을 직접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잖아요 기다려주시면 더 빨리 찾아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1주년 기념 회의 다들 수고하셨고요 여태까지 저희를 위해 애써주신 대표님께 사랑합니다 한번 외치고 끝낼까요 회의를 하나 둘 셋 엔진 사랑해요 엔진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될 줄 정말 상상을 못했거든요 나중에 가면 거의 가족보다도 더 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우리 멤버들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나중에 너무 좋고요 일단 나중에 그래도 콘서트를 같이 하고 정말 무대 위에서 재밌게 노는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엔진 분들을 위해서 멋진 모습 일곱 명이 함께해야지 가장 빛이 난다 네 네 뭐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어 형들 저를 많이 잘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맙고 네 평생 안 말하는데 진짜 저하고 와 네 언젠가 아 언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실 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고 저 영상 남겨주세요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많은 것도 알려주세요 저희 멤버들이 어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이제 네 저는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와 저는 잘하고 있어요 한마디 과연 어떤 사랑스러운 얘기를 할까 내 얘기 우리 잘하자 갑자기 하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둘 셋